아니 춤도 되지 노래도 되지 못하는 게 없어. 춤 잘 춘다고? 이번에는 춤을 시켜달라는 거 같은데, 그치? 아니야, 시켜달라는 건 아니야. 자, 음악 주세요. 준비한 거. 춤이 된다고? 아, 안돼요, 안돼요, 안돼요. 안돼요, 처음부터 해야 돼. 안돼요. 기가 크다. 잘한다. 아, 안 변했다. 이야! 이거는. 그럼 너가 영상 보호 다 딴 거야? 아, 초반에 사실 그게 있어.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노래를 너무 빨리 틀었어. 그렇죠, 방송 안무 잘했어. 왜냐면 왜 신기하냐면, 그게 노래를 딱 들어보면 리듬 관계 있는지 없는지 딱 우리가 봐갈 수 있지. 노래 잘해? OST도 불렀었어. 지금 방금 노래 잘했어. OST 불렀어? 니들이 반주 갖고 왔어? 아니, 반주가 뭐 필요해? 아, 그래? 라이브로? 그렇게? 대단한데. 잠깐만. 옛날에 타혜는 지노스 피 아니었거든. 수줍고, 말 씻기면 그냥 얼굴 빨개지고. 그때는 근데 호동아 네가 무서워서 그렇게 못했던 거였어. 많이들 그래. 아, 도대체 뭘 하고 다니시오? 대체 10년 전에 뭐 하겠어? 아, 진짜로? 어? 근데 뭐 사람은 물드나? 아, 그럼 무슨 논혜가? 그냥 첫인상부터가 너무 뭔가 위협감으로 젖어가지고. 아, 이거 어떻게 들어갈까? 널 사랑하나 봐. 사랑에 빠졌어. 웃지 마. 웃지 마. 야, 네가 틀렸어. 야, 우리 둘게. 우리 둘게. 우리 둘게. 이미 우리 둘이 삑살이 났는데 뭐. 니다이, 너 남자 쪘다. 아니야. 진짜 좀 진지하게 들어줄 수 없겠니, 얘들아? 이후로. 야, 네가 진지하게 좀 와. 널 사랑하나 봐. 사랑에 빠졌어. 좋은 목소리다. 널. 너 또 남탓할 준비하겠어. 아니야. 저 얘기 들었으면 됐어. 잘했다. 고마워. JTBC. JTBC. 이후로와.